교회 도시 주변의 한가롭고 조용한 지역 교회로 나가다 교육 교육 개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식 교양 기술 등을 가르치는 일 교육을 받다 교육비 교육에 드는 비용 교육비로 지출하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훌륭한 교육자가 되다 교육을 지출하여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교육을 지출하여 교장 프린스퍼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교육과 행정을 책임지고 학교를 대표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초등학교 중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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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다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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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stitution 특정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나 사물, 제도 등을 다른 사람, 사물, 제도 등으로 바꿈 건전지 교체 시기 Time to replace the battery 교통 Transportation Traffic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등의 탈 것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짐이 오고 가는 일 우리 동네는 교통이 편리하다 There are convenient transportation options in our neighborhood I will read just in Korean words and examples and you can try to read together with me in Korean or translation in English while I'm reading in Korean 교회 교회로 나가다 교육 교육 교육을 받다 교육비 교육비로 지출하다 교육 훌륭한 교육자가 되다 교육 교육 교육비 초등학교 교장 교재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다 교체 건전지 교체 시기 교통 우리 동네는 교통이 편리하다 교통이 편리하다 교통이 편리하다 교통이 편리하다 교통이 편리하다 교통이 편리하다